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었으면서 용인특례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용인시는 반도체 특별시로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발두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시에 대해서 L자형 반도체 벨트 세계적인 반도체 벨트에 손색이 없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반도체 고속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용인시 L자형 반도체 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있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그리고 제2용인 테크노밸리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126만평이 개발되는 용인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이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상도가 지금 지도에서 나오고 이렇게 L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인시 관대에 L자형 반도체 벨트 로드맵에 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는데 용인 플랫폼시티 여기 용인 플랫폼시티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제2용인 테크노밸리 그리고 이동남사의 국가산업단지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 플랫폼시티입니다 첨단지식산업용지와 그리고 첨단제조산업용지로 해서 여기 상업용지와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GTX 노선과 경부고속도로가 통과되는 노선으로서 여기 용인 플랫폼시티가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첫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번째로는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입니다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에 약 3만 3천평에 20조를 두어서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 최대 반도체 R&D 거점입니다 제2단지가 아니고 연구단지인데 기흥은 삼성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1983년 5월에 생산 1라인을 준공한 후에 그러니까 이건희 고인이 되신 이건희 전 회장께서 바로 1라인부터 완성을 했었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64K DRAM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주변에 물이 풍부하고 평지에 하는 반도체 공장의 입지에 딱 맞는 곳이 바로 기흥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흥사업장 내에는 연구동이 없어서 화성사업장 내부에 연구동인 DSR센터가 있지만 연구인력 수용에 부족함을 느껴 기흥사업장 내부에 신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걸고 삼성 반도체가 태어난 곳에 초대형 연구단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 후에 첫 공식 현장에 나선 바로 용인 기흥캠퍼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인 테크노벨리입니다 여기 지금 네모칸으로 보시는 화살표는 덕성산업단지 용인 테크노벨리인데 바로 윗부분에 제2용인 테크노벨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여기 엘재형 반도체 벨트와 관련이 돼서 여기가 바로 용덕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이 여기까지 해서 여기 덕성산업단지 건너편에 절대 농지라고 불리는 농업진흥구역 이게 바로 69만평의 반도체 배후 신도시가 건설되는 곳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 테크노벨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테크노벨리의 조감도 여기에 대한 공장의 조감도가 바로 이렇게 벌써 나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사가 찾고 있는다면 엘재형 반도체 벨트에 용인 테크노벨리가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용인 테크노벨리는 현재 중공 이후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제2용인 테크노벨리는 토지보상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2용인 테크노벨리는 2025년에 중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엘재형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위치대에서 설명드렸던 용인 플랫폼 시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차세대 첨단 반도체 기술과 핵심 연구단지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26만평 개발되는 용인 원삼 SK 하인식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엘재형 반도체 벨트 잘 알아두시면 좀 이따 설명드리는 반도체 고속도로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토지투자 땅투자 비법 특강을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6차는 12월 7일 2시에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네요 상담 전화는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 용인시를 동과 설을 가로질르는 신갈경부고속도로를 연결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램 리서치라든지 또는 용인원삼 SK 하인식 반도체 배감 그래서 중부고속도로에 여기 나와 있는 일죽 IC까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반도체 고속도로고 L자형 반도체 벨트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인이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바로 215만평의 용인 삼성 반도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서 생산유발 700조 고용유발 160만 명이 고용유발을 효과를 낼 수 있는 삼성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데 20년 동안 무려 300조원을 투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세간에 화제가 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반도체 벨트의 핵심으로 손꼽히고 있으면서 SK하이닉스가 부지가 대부분이면서 나머지 소재와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사가 입장으로 되는 게 있어 2025년에 작공해서 2027년 완공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4개의 팩과 50여개의 소구장 이런 협력과 단지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1800세대의 아파트와 지원시설 용지 상업시설 용지가 들어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조품목은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축이 될 것이며 결론은 위와 같이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L자형 반도체 벨트로서 용인시의 동선을 가로워지는 반도체 고속도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와 같은 선언이라고 거창하게 말은 해도 사실 삽뜨고 완공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관련 부동산 기사들을 보니 용인 집값에 대해 바이럴한 기사도 많이 보이고 용인시도 나름대로 많이 마케팅을 하려고 저런 이름들을 지어보는 것 같은데 항상 중요한 건 결과로써 나오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용인 안성 토지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유구의 투자처 용인 안성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매주 목요일에 강의를 실시를 하면서 소수정의 10분만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죠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용인 안성시 토지처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라는 것 꼭 좀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용인시에서 반도체 벨트로 해서 L자형 반도체 벨트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사진의 내용이 있는 것과 분석을 하면서 L자형 반도체 벨트와 그리고 용인시를 동서로 가로질러는 반도체 고속도로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추위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감주의하시고 건강하게 활동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